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4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페드 측에서는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한 건데요. 물가 전망치를 크게 높이고 오히려 성장률은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페드 측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폭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 상승의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혔는데요. 또 미국의 연준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 올해 말 금리를 1.9%로 예상을 했습니다. 추가 6회 인상을 시사를 했고요. 여기다 불어서 파월 의장은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하겠다라고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적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에서는 사실 문제는 미국보다 유럽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어링스 측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소비에 타격을 주는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지만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여기에다 불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 증시에서 유럽 기업들과 또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뚜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들의 급등 흐름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간에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중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앞으로 기업 우호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기업의 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류허 부총리 총재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특히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을 거의 만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3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징둥닷컴은 무려 39%가 넘게 뛰었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일제 급등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니오는 15%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서 3분기에 저점을 찍고 강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지금 매수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종가 대비해서 28%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네온과스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도 빠르게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